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심지어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들인 만큼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앞서 했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추적해보는 일이겠죠. 청각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차기주자입니다. 롱터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회차 궁극의 플롯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이고요. 제 옆에는 역시 오늘도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혁주입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CKMC 팟캐스트라는 아직 가지고요. 이 팟캐스트 이름 하에 여러 개의 꼭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방송은 궁극의 플롯 오늘은 롱터뷰 원래 제가 다른 방송의 제목을 패러디에서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이름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 초대석 식상하고 작가 추적. 추적해서 살해하고 라이터 푸티지 괜찮았는데 잠깐 나왔던 게 그렇죠. 라이터즈 푸티지.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작가의 발자취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해석하면 너무 고루하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롱터뷰. 맞습니다. 쇼터뷰에서 착안했죠. 요즘 한창 핫한 쇼터뷰에서 착안해가지고 좀 길게 가보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작가님들 모셔서 다양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첫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분 더 계세요. 오늘은 참관인이시자 저희들의 영업 희망 인사 1호 최근에 국회 방송 국회 TV에서 데뷔하신 분이시죠. 이러면 인사라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참관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게 됐네요. 참관인이시지만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홍란지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영업인사 1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롱터뷰 때부터는 함께 마이크를 잡지 않으실까. 함께가 아니라 고정입니다. 고정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깍두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어필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만 믿으시면 어떻게든 됩니다. 의혹에 의심의 눈길을 계속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식 소개는 참관인 신분을 벗어던지시고 정식 진행자가 되시면 다시 드리겠지만 굉장히 드물면서도 귀한 존재죠. 만화계의 학자세요. 만화이론가, 학자. 만화 관련, 웹툰 관련해서 논문 검색을 해보시면 홍란지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됩니다. 슈퍼스타랄 수 있죠. 최근에 웹툰 가이드에서 홍란지 칼럼을 쓰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참관인 신분을 벗으시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사실 뭐 궁극의 플로 때는 약간 저희가 누구고 뭘 하느냐가 사실 정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던데요? 저희들의 반응이 끝내줬죠. 네. 진행한 네 사람의 반응은 여러화 같았고요. 네. 이게 올라갈 때쯤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진행할 롱터뷰는 비교적 심플해요. 깔끔하고 손님을 모시고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기존의 작가 인터뷰와 큰 틀은 같은데요. 주로 이분들의 발자취 예를 들면 만화가 되려고 했던 시기부터 해서 시간 순으로 뭐 했냐 이를테면 오늘 모실 손님들은 CKMC 팟캐스트답게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동문들이신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계실 때의 청강대는 어땠나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팟캐스트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청강대 학생들을 상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끝없는 야작시간에 들을 게 없으니까 들어라. 그분들은 선배들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롱터뷰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최근에 완결된 후레자식의 글과 그림을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각자 작업활동도 많이 하셨던 두 분입니다. 김민태 aka 김칸비 작가님과 황영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제가 살면서 만나온 최고 난이도의 인터뷰어가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딱 첫 방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너무 긴장을 해요. 아 과연 내가 한국말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까지 걱정을 해요. 평소에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일단 뭐 불러서 오긴 했는데요. 김칸비입니다. 또 1회인데 또 이렇게 청강대 졸업생이 또 자리를 빛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같다. 아시겠죠? 제가 잘 도와주도록 할게요. 황영찬 작가님은 꼭 둘이 같이 나오려고 했다면서요? 형이 그랬어? 말 한 적 없는데? 지금 방금 목소리 들리신 분이 황영찬 작가님입니다. 말하기에서는 엄청난 게임 고수로 알려져 있고 아 소문입니다. 소문이에요 그냥? 잘못된 정보입니다. 담당자가 들을 거라는 상상을 해서 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김민택 한비 작가님은 과거에는 이준호 작가님하고 함께 팀 겟네임으로 활동을 네 맞습니다. 팀 겟네임으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아직은 팀 겟네임으로 아는 분들이 많고요. 출애자식 연관검색어에도 겟네임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독립된 이제 황작가랑 하는 작품들은 겟네임과 무관하게 대중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팀 겟네임이 소시라면 소녀시대라면 김칸비는 죄송합니다. 유니활동이죠. 유니활동을 하고 계세요. 테티서야? 아 테티서라는 글자랑 이 두 사람 이미지에 합치니까 진짜 호러네요. 교수인형 멜로홀릭 우월한 하루 같은 작품을 팀 겟네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혼자서 작업하신 게 죽은 마법사의 도시였죠. 죽마도. 네 깨끗하게 말아먹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인기 되게 많았는데? 초반만 좀 많았습니다. 닥터 프로스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죠? 누구는 완결하고 저는 아직도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완결인가요? 네 완결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계속이라고 본 것 같은데 완결입니다. 계속 보고 싶다 뜨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레자식을 완결하셨어요. 그 파트너로서 옆에 황영천 작가님이 같이 와 계신데 황영천 작가님은 비흔 작업을 하셨고 후레자식에서도 그림 맡으셨잖아요. 네이버 인물 검색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딱 후레자식 그림. 어떻게 본인이 고른 사진인가요? 네 직접 골랐고 워낙에 사진을 잘 안 찍다 보니까 그나마 잘 나온 걸 찍었어요. 아 진짜요? 궁금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시겠죠? 이게 꼭 프로게이머 같은 비주얼인데요. 일단은 두 분 작가님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지만 인터뷰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순서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말하는 순서는. 네 뭐 인터뷰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방송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 얼마 전에 저하고 몇 명이 다 술 먹었거든요. 사석에서 말 되게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때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볼게요. 황영선 작가님도 인터뷰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있어도 지금이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청강대 졸업 영감회 쓴다고 그렇죠. 동문 인터뷰 같은 그때 와가지고 아는 형이 뭔가 저거 같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위기에 인터뷰했는지 짐작이 되네요. 일단은 가벼운 질문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만화가 지망생도 있고요. 일단 청강대학교를 비롯한 만화과 학생들이 아마 과제로 밤새우면서 들을 확률이 좀 있고요. 남녀 같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궁극의 플롯의 영향 때문에 이야기 쓰는 쪽 다른 장르의 분들도 오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뭐랄까 작업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김칸비, 칸비를 검색했더니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일본어로 나오는 거 완비 상하수도 완비 무슨 뜻입니까? 칸비 아, 칸비는요. 완비 하나요? 사실 그 단어 자체로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중학교 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게임이 있어요. 어둠 속에 나울러라는 공포 게임인데 그 게임의 남주인공 이름이 에드워드 칸비거든요. 아, 어둠 속에 나울러 해본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 게임인데 그러니까요. 연식이 나오죠. 그때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라 그래서 그 에드워드 칸비라는 걸로 만화도 막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쓰게 됐죠. 그렇죠. 덕후 생활을 빨리 시작한 엘리트 덕후들 있잖아요. 조기 교육받은 덕후들의 가장 큰 패착은 아이디를 너무 어렸을 때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민망하긴 해요. 그거 나중에 사심 먹어가지고 그때 쓴 아이디를 필명으로 쓰시다가 자기소개할 때 되게 뻘쭘히 하시거든요. 근데 종종 본명도 쓰지 않으세요? 본명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작품적으로는 안 쓰셨고 근데 요즘은 김칸비라고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칸비였는데 이게 아마 월한 하루 때 네이버로 오면서 이제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겠습니다. 황영천 작가님은 필명을 안 쓰시잖아요. 네. 필명 고민해보신 적은 없어요? 원래 별명을 쓰기로 했었는데 인터넷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나서 제 닉네임을 검색을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였는데요? 닉네임이 쌀이거든요. 쌀! 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썼는데. 기억난다. 검색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죠. 고유명사를 쌀. 일반 명사 쌀. 제가 또 그쪽에 일각은 있어요. 이종범 검색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검색된 게 최근이에요. 최근. 보통은 그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동병산인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유명하신 그분을 그분을 밀어내시고. 아니에요.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퇴하셨죠? 제가 밀어낸 기억이 없어요. 아니 은퇴해도 은퇴해도 잠깐 딴 얘기지만 권옥주 작가님도 필명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필명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명을 쓴다면 다른 만화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티븐 킹같이. 네. 조앤케이 롤링. 그렇죠. 전혀 저런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망하면 아닌 척하고 그렇죠. 흥하면 나였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분 김칸비 칸비 작가님한테만 여쭤봐야지. 많은 분들이 필명을 쓰고 계시죠. 필명 혹은 아이디 혹은 여러 가지 예명으로 작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화가한테 필명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잘못 한 번 정해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 60대가 됐는데 칸비 약간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연재하고 있는 작가님들 중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이 먹고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이 가끔 필명 쓰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생각 하시더라고요. 개명한다는 생각으로 필명을 정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맞아요. 필명 자체가 좋고 나쁘고보다는 그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선배 어떤 동료 작가로서의 의견이었고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필명 지으려고 잠깐 고민하다가 앉았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진짜로 개명한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뜻의 한자가 찾아보니까 재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성은 이시니까 이재. 근데 너무 유치한 거야. 나 그거 언제 한 번 들어본 것 같다. 형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아 맞다. 그거 듣고 아 내 손발 내 손발 이제 내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접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종검을 쓰고 있는데요. 칸비 작가님하고 황영찬 작가님 저하고는 되게 오래 봤잖아요.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죠? 7, 8년 되잖아요. 부모? 그렇게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영찬이 내가 너 본 게 8년 넘지 않았나? 8년? 아닌가? 꽤 됐죠? 작가 데뷔 초창기부터 만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동료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청강대 동문이시죠? 네. 청강대를 왔다는 건 일단 전공으로 만화를 택하신 건데 언제부터 만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먼저 공영찬입니다. 아 내가 자막 넣어주는 거예요? 라디오 불었어? 만화가를 해야겠다라고 정한 건 없었고 관련된 과로 가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명확한 데뷔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넓은 방향만 사실 졸업할 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잘 안 됐나 봐요. 부랴부랴 친구들하고 작업실부터 꾸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훗날 후레자식의 스타 작가가 되죠. 그 작업실에서 먼저 데뷔한 작가가 나오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먼저 데뷔한 작가 누구였어요? 김세례 작가라고 마술사 작가. 마술사의 김세례 작가님이요? 엄청난 공력을 자랑하시는 장수 웹툰 마술사. 빠레트 얘기하는 건가? 빠레트. 그렇지. 아 그때 작업실 이름이 빠레트였어요? 김세례 작가님이랑 동기세요? 네. 졸업 동기. 아 그렇구나. 그 작업실 이름이 빠레트였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졸업 동기 중에서 이제 만화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소모인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뭐 요새는 뭐 존재감이 없죠. 그럼 소모인들이 그때 많았죠. 실제로 지금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룸메이트나 같이 친하게 몰려다니는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데뷔하면 그 집단 전체가 아까 시간차는 있지만 다 결국 데뷔를 하는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모로 자극이 되나 봐요. 어떻게 진짜로 그런 게 있었나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한 몇 년 전이었죠? 2007년, 2008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 졸업하고 나서 동료 작가 데뷔를 보고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작가 지망으로 준비를 해왔던 건 아니군요. 뭐라 할까 뭐라 할까 하는 상황. 작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졸업하고서도 그게 좀 이어졌고요. 친구가 데뷔한 걸 보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다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약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인가요? 말 골라야 된다 이제. 나도 뭐 이런 거였나요? 그게 워낙 잘하는 친구라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저걸 어떻게 하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굴림체로 말하시네요. 네. 실제로 근데 데뷔하고 나서 보면 대단하다 얘. 이런 느낌이 더 들잖아요. 이걸 했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장기연재한 작가들이 이제 그냥 공무원인가? 왜 이렇게 오래 할까? 이랬는데 장기연재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몇 년 가잖아요. 그렇죠. 이 미친 짓을 어떻게 몇 년씩이나 하지? 맞아요. 동감합니다. 칸비 작가님은 어때요? 언제부터 만화가를 구체화 시켰던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만화가를 꿈을 꿨고요. 아 10살이네요. 아 10살이네요. 10만 년 때? 네. 그쵸. 그 아까 얘기했던 어둠 속의 나 홀로 만화 그렸다는 그 얘기 보물섬 세대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원래는 제가 먼저 그린 게 아니라 저희 형이 친형이 먼저 그렸는데 만화를 이제 저희 형은 이제 하다 말았고요. 저는 이제 계속 했죠. 원래 그림도 형이 더 잘 그렸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그렸죠. 저도 미술학원은 저희 형이 먼저 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연습장이 없잖아요. 연습장을 산다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되니까 집에 유일하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종이라고는 이제 달력 달력 뒷면 그때는 또 이제 키도 조그맣고 몸이 작으니까 거의 뭐 거기 올라타듯이 해가지고 달력 뒷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전지 느낌으로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전지 느낌이고 거의 100컨 넘게 채워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그린 시절이 아닌가 혹시 지금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거 나중에 똥대는 거 아니에요? 똥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유명해지고 나면 웹툰 작가들이 원화가 없잖아요. 약간 질문이 중구난방 느낌이 있지만 작가한테 갔다 올게요. 두 분 다 작업할 때 혹시 종이를 한 장도 안 쓰고 작업하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이제 종이를 한 장도 안 쓰게 됐거든요. 콘티도 컴퓨터로 찾기 때문에 작품마다 달라요. 작품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겟네임 시절 때는 이제 아로하니 작가 이준호 작가가 이제 스토리 콘티를 소설처럼 소설처럼 써줘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만화로 그 과정에서 이제 뺄 거를 빼고 더 넣을 걸 더 넣어요. 그러면서 만화에 맞게 대사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콘티를 제가 짜거든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걸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 얘기는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종이가 지금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갖고 웹툰 작가들이 종이에 작업한 원화가 되게 절식 나중에 유명해진 팔라고 원화전 이런 것 같구나. 팔만큼의 퀄리티인가 그게? 그런 건 없어. 팔만큼 그런 건 없어. 그게 뭐야? 딴 얘기지만 학생들이 저 작가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럴 때 전 제 데뷔작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제 성적표를 보여줘요. 미술 내내 노력요함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올려놓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뭐지? 싸이월드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분들은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저는 제 데뷔작 자체가 그거예요. 다들 되게 그 짤방 있잖아요. 속 편한 짤방. 되게 용기를 얻으며 돌아오고 이 사람도 이랬어 이러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청강대 아니 칸비 작가님이 계속 물어볼게요. 열 살 때부터 생겨났던 그것 때문에 전공을 택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만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과는 다 한 중학교 때부터 다 뒤지고 다였던 것 같아요. 이야 진짜 그때 공주대가 되게 떴었는데 그때 공주대가 한국 최초의 만화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학장이라고 하나요? 임청산 임청산 작가님인데 그런 거 하고 만화 작법서 많이 샀었죠. 박무직 선생님의 작법서를 반드시 보셨겠군요. 아 그건 제 세대가 아니었어요. 제 세대는 나는 그거 봤는데 아 그래? 세대로 나뉠 정도의 나는 더 아래 세대였어. 회색 표지에 아 한 살 차이는데 뭐 만화 프로 테크닉 맞아 맞아 만화 프로 테크닉 그때 거기 실린 장태선 작가님이 진짜 젊었거든요. 아니었어 그때 출판사 가슈트 기억나는데 그 무슨 수레였나 아무튼 만화 프로 테크닉이 당시 다섯 수레 다섯 수레 아 역시 참관인 학자당 품모로 보여주네요. 다섯 수레라는 출판사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아슈트 기억나요. 9800원 1500원 비쌌어요. 저 초등학교 때 샀거든요. 너무 비쌌어. 그렇죠. 만화의 열정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잘 그리진 못하면서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꽃사랑 비슷하시네요. 고형배 작가님 SF 되게 김형배 작가님 아 김형배 작가님 사인도 직접 받은 게 있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보물섬이 막 집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판사 다니시니까 그런 거에 좀 너그러우셨던 것 같아요. 만화책을 불태우지 않으시는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 그리기. 그 당시 5월마다 만화책이 태워지는 출제였는데 좋은 환경이었네요. 그렇군요. 김형배 선생님 화실을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같은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잠깐 또. 아무튼 만화 프로 테크닉 책 제목을 여기서 들으니까 갑자기 급흥분이 되면서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여러분 1994년 5년 이때니까 지금 같은 인터넷 정보가 없을 때 그 책에는 펜촉이나 잉크 종이 이런 모든 거의 그런 거로 시작해서 아예 진짜 프로 작가들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스크린톤을 사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파는 데를 모르겠는가 그거를. 유코아 문구점에 팔았어요. 근데 저는 유코아가 아니라 교보문고를 가서 샀어요. 그 교보문고가 완전히 진짜 만화 도구의 메카였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무슨 톤 사셨어요? 그 당시? 델리타? 레트라 세트? 아티스? 아티스였던 것 같아요. 아티스. 아티스. 한 번 붙이면 안 떨어진다. 아티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엄청 끈끈하잖아요. 붙이고 막 비볐는데 안 떨어지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다 찢어버리죠. 다 찢어져야죠. 아찌들의 토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재미없을까. 아 넘어가야겠다. 황용찬 작가님은 이런 종류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만화 덕후로서 살았던 기억. 캄비형 정도는 아닌데 저도 이제 막연히 이제 만화가거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뭔가 그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혼자서 막 모작 같은 거 해보잖아요. 많이 해봤죠. 만화도 그리고 중학교 때는. 주로 어떤 거 많이 그리셨어요?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들이나 그 상상에서 판타지 만화 같은 거 그리고 그때부터 일단 게임이라는 키워드는 늘 함께 했군요.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형이 이제 그 작법서를 샀을 때 저는 오락실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한 작가를 키우는 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동네 오락실에서 작가가 탄생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갔는데 삥도 뜯기고요. 저도 많이 뜯겠죠. 뜯게 생긴 얼굴인데 아니에요. 뜯게 생긴 화영선 닦아님이 진짜 두꺼운 선의 얼굴이거든요. 극화체에 약간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얼굴이어가지고 살 빠지면 미남. 어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살 빠지면 미남. 안 빠져. 영원히 빠질 예정 없는 걸로. 그러다가 두 분이 이제 대학교를 만화 전공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네. 두 분이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전혀. 왜요? 그 당시는 같은 과가 한 과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참고로 청강대학교의 만화 컨텐츠 스쿨만 하면 한 학년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요. A반, B반, I반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사람 수가 많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서로 두 분이 모르셨어요? 나이차가 별로 안 나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을 것 같긴 한데. 서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후배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저도 선배들하고 친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캄비 작가가 선배라는 게 나오죠. 캄비 작가가 후배. 하지만 그 둘은 훗날 후레자식을 같이 그리게 되죠. 술 먹다가 얘기 나왔는데 해볼래? 이랬는데 이 사람은 진지하게 던졌던 거더라고요. 아까 가볍게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내가 혼자 하는 게 망하면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망하더라고요. 슬픈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찰나 잠깐 지금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제작하는 CKMC 팟캐스트의 롱터뷰 듣고 계시고요. 첫 번째 게스트로 후레자식의 파트너 김칸비 황영찬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슬픈 얘기 잠깐 나오다 말았죠.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돌아왔고요.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 것처럼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죠. 계속 이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김칸비 작가님 황영찬 작가님 그리고 저는 이종범이고요. 옆에 권혁주 선생님 와 계시고 한 명의 참고 선생님이 석주형 네. 홍란지 만화 이론가 학자 이론가 삼관인으로 와 계시고요. 두 분이 처음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된 얘기까지 갔다 말았거든요. 언제입니까? 서로 존재를 몰랐던 건 대학생 때고 근데 이제 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를 언제 알았죠? 안 보면 의외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냥 아름아름 알게 된 사이인데 작업을 하면서 많이 친했죠. 원래부터 막 엄청 친한 건 아니요. 맞나? 모르겠어. 안 친했는데 작업을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부부하고 별로 안 사랑했는데 살아보니까 사랑하게 이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일단 그 당시 서로가 보던 상대방을 얘기해봅시다. 김칸비가 보던 황영찬은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황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미했어요. 사실은. 비흥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희미하긴 한데 뭔가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작가들 사이에서. 근데 본인 자체는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행동이나 그런 뭔가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냥 얌전히 게임만 할 뿐인데 조용하시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무슨 뭐 화경찬배 치맥 대회라든지 맞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 맞다. 황영찬 작가는 참여하지 않는 치맥 대회를 계속 열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년 6년 전인데 갑자기 황영찬 배 치맥 대회를 만화가들이 해서 모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황영찬 작가는 거기 없어. 네. 없어요. 절대 부르지 않아요. 황영찬 작가는 절대 부르지 않아요. 뭐지? 내가 무인도에 있으니까 잘 안 나오시죠. 황영찬 작가님이 모임. 제가 못 간 날에만 약속을 지었더라고요. 노림 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황영찬 작가나 친한 동료 작가들이 만든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그 사람의 평소에 평소에 어떤 이미지가 담겨지는 거잖아요. 리스펙트. 리스펙트. 좋겠다. 그거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너무 격은 다르지만 치맥 대회니까 그러겠군요. 맞아. 그때 나 처음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상이 좀 막 이렇게 튀지는 않았는데 게임도 좋아하고 저도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좋아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되게 아름아름 친해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이제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인상이 그렇게 막 이렇게 탁 튀거나 하진 않았어요. 좋았어. 이럴 때 꿀잼 포인트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김칸비는 황영찬에게 얻은 인상이었나 되게 교수인형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좀 뭐 스릴러 그리게 생겼다. 스릴러 그리게 생긴 건 뭔가요? 최소한 칭찬은 아닌 걸로 확실한 건 칭찬은 아니라는 건 명확해요. 영찬이 항상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어필하게 제가 되게 비겁하고 좀 뭐라고요? 저장하고 저번에 한 번 황영찬 작가님이 야비하게 생겼다고 야비하고 압삽하고 뭔가 음모 꾸밀 것 같이 생겼다고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내 기억에 김칸비 작가는 기타를 치는 모습으로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좀 우아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서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주로 자기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김칸비 작가의 창구가 페이스북인데. 이게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은데 디아블로 3를 했었거든요. 친해지겠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꼭 제 뒤를 계속 쫓쫓따라오는데 그쵸. 맵을 안 봐요. 그쵸. 그 새끼오리 있잖아요. 네. 각인효과라고. 주로 이제 고랩 친구를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임이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도 자기가 길치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속에서 맞아. 네. 게임 속에서 맞아. 그거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맵을 먼저 간 자리에 이제 맵이 열려가지고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제가 아 막혔네 하고 뒤돌아갔는데 계속 쫓아와요. 무슨 생각이었던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황영찬 작가의 등이 되게 믿음직스러웠나요? 항상 바바만 하거든요. 어? 혹시 도는 휠 바바? 여러 가지 바바를 다 섭렵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라. 여기서 바바라? 부두술사 했잖아. 부두술사 했어요. 맞다. 바바 설명도 또 해야 돼. 지금 들으시는 분도 모르실 수 있죠.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캐릭터 중에 한 명 바바리안이죠. 황영찬 작가님하고 되게 흡사한 이미지인데 강력한 캐릭터고요. 강력한 이미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할 것 같고. 게임하면서 친해졌다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가 그냥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건가요?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찬이가 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게 꿀잼이죠. 저한테 뭐고 왠지 싫어. 뭔데요 뭔데? 아니 원래 영찬이가 저랑 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 그림 아 작업을? 아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 할라 그랬는데 먼저 시도를 해볼 게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었지. 나름 이제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작품이 있어서 먼저 할 다른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랑 좀 피드백을 했었어요. 제가 좀 참견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갓나라 콩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콩은 처음 들어보네요. 가미나 밴 많이 놀아들는데 콩 놀아낸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많이 오지랖아. 오지랖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영찬 작가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근데 이제 그게 소재가 안타깝게도 이제 이제 영찬 작가 막 준비하기 일부 직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옵이 완성되기 직전쯤에 이제 비슷한 장르가 비슷한 소재가 네이버 입장에 딱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게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건데 소재가 너무 많이 겹치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연재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자면 황영찬 작가님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폭력 조직의 보스가 사실은 갭이 있는 거예요. 덕후에 살짝 그리고 이제 살짝이 아니었는데 난 살짝이었어. 형이 과대 망상을 한 거야. 하여튼 그런 갭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제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그 여학생에 의해서 이제 갱생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기 싶었어요. 지금 창관인의 발언 완전 똑같네요. 벌써 이미 어떤 특정 작품이 딱 떠올랐어요. 네. 완전 떠올랐는데요. 무슨 작품이 떠오르셨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되게 재밌게 본 10화짜리 단편 헬로 미스터 페이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신옵이 완성됐을 때 바로 연재가 시작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똑같아요. 또 그거를 도와줬다고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소자가 겹치면 같은 매체에서는 연재를 바로 이어서 못하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결국은 작업을 못하셨네요. 네. 뭐 잘 된 것 같아요. 했어도 망했을 거예요. 그럴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쪼들리는 친구인데 쪼들리는 친구? 네. 비은이 아주 그냥 아픈 단어다. 네. 비은이 사실 그 당시엔 다 쪼들렸죠. 그렇죠. 유료 수익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죠.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 당시를 말씀드리는 건 2010년 정도 전후의 얘기입니다. 유료화가 생기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현찬 작가 입장에서 빨리 데뷔 다시 연재를 해야 되는데 작품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 암담하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는 거 없냐고. 남는 거 없냐? 그럼 어디 너무 좋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사람을 밑바닥까지 갖다 버리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 뭐 작업의 양품 구글도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뭐 있냐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그러면 내가 차라리 아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괜찮은 걸 줄게. 괜찮은 걸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아예.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비은을 보고 스릴러에 되게 맞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캄비 작가의 놀라운 면이 나와요. 제가 동료 작가로서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선구안이 참 좋아요. 어떤 작품 볼 때 이 작가 뭐 잘하겠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비은을 보면서 후레자식이라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붙여보고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비은 때 동료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비은이 연출이 되게 좋다. 특히 액션. 액션 연출이 참 좋다라는 얘기는 동료 작가들 통해서 들었어요. 캄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그걸 캐치하셨던 것 같네요. 김간비 작가님도. 액션도 잘 하고요. 표정 묘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릴러는 표정 묘사를 잘해야 되는데 황영선 작가님 그림이 낙차가 크잖아요. 일상 표정에서 완전히 괴물이 되는 순간에 묘사를 되게 큰 낙차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후레자식에 되게 어울리네요. 그러네. 이 말 되게 이상하네요. 후레자식에 어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등급을 나눠서 주려고요. 표정 등급을 1단계부터 10단계로 해서 사실 후레자식이 좀 과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표정이. 표정이 항상 10이니까. 너무 셀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제가 표정을 1부터 10까지 해서 중간 톤을 조금 철정해 주시고 10까지 있어요 표정이? 네 10까지. 단계죠. 공포에 떠는 표정의 10까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둘이 만나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반하게 되었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후레자식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짜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는 사실 아니었어요. 원래는 딴 걸 줄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제 신작을 하려고 하는 걸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미 있었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주려고 했는데 더 괜찮은 거 없나라는 아니 더 괜찮다기보다는 더 그리기 쉬운 거 없을까. 왜냐하면 둘이 아직 합을 맞춰본 적이 없고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신작은. 두 사람의 컴비 파트너십 그 어떤 그거를 맞춰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 그래서 스케일이 작고 되게 등장인물도 적고 그런 이야기를 새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영화 한 편을 봤죠.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죽지 않아 라는 인디 영화예요. 내용이 좀 황당해요. 되게 나쁜 아들이죠. 페류나 같은 앤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나와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되게 집이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겉에 보기엔 되게 초라한데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없애려고 유산을 받으려고 그 방법이 복상사인 거예요. 아 그 사이코패스 아들의 폐륜적인 살인 스릴러 얘기였나요? 그 영화는? 그게 이제 아니 그거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복상사 시키기 위해 나이트에서 여자 명을 꼬셔서 아버지한테 붙여줘요. 아 진짜 막 가는 얘기군요. 네 막 가는 얘기예요. 막장 이 스토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 아들도 이제 정이 가면서 이제 삼각관계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자를 두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었어요. 한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데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걸 접목을 시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만에 나왔어요. 하루 만에? 전체 신업은? 네. 그래가지고 보통 되게 좋은 신업이 짧은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작이 되게 걱정이 돼요. 오래 걸리고 있군요.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솔직히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발상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모티브를 얻으셔서 자기 방식의 변주를 하는 걸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되게 귀한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후레자식이라는 네이버의 되게 인기리에 완결됐던 작품이 어디 가서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어떤 씨앗으로 처음에 촉발되는지를 지금 본인의 입으로 들은 게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황영찬 작가와의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쓴 시나리오예요. 황영찬 작가에게 가장 맞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후레자식 신업이 완성되고 황영찬 작가한테 보여줬더니 항상 반응은 똑같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이네. 어우 진짜? 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좋다고 했어. 좋긴 한데 나는 소년만화를 좋아하니까 나는 소년만화를 좋아해. 그러니까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원래 주인공도 학생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건 되게 중요한 그림작가로 쓰기 중요한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작가가 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결국엔 나온 게 학생이었고 주인공 소년의 성장이라는 컨셉은 황영천 작가가 역으로 제안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거기에 포인트를 줬고. 피 튀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얘기였고요. 황영천 작가 많이 후레자식이 많이 소프트하게 매만져준 그런 건 있죠. 이게 사실 글그림 작가의 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있다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혼자 할 때는 안 되는 어떤 공정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대화 속에서 황영천 작가의 반응을 웃기게 느끼네요. 황영천 작가가 그림체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1밖에 없어요. 언제나 1. 표정이. 항상 1 상태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되게 감수성이 여린 작가죠.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풀기는 너무 영찬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게 꿀잼이죠. 그러게. 궁금하다. 아 궁금해.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아. 이게 뭐야. 준구 형인가? 담당자 집 앞까지 갔는데 아 지금 네이버 웹툰 대표님이신 김준구 맞나? 근처까지 가서 어쨌든 영찬이를 불러냈는데 시장 나왔는데 눈물 자국이 있더래요. 땀해. 누가 그래요? 아니 누구야 이게 너무 재밌다. 눈물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 그랬더니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야?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소녀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뇌피셜로 그렇게 썬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아 그런 설이 있다. 설이 루머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만화가 삼총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친한 만화가 작가님들 다 계시는데 그 중에 세 명이 많이 친하시죠.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걔네랑 이제 술자리로 가면서 저 없는 곳에서 화연차 침핵대회에서 시나리오가 완성된 거라고? 그리고 난 속은 거고 그거에 형은 거기다가 또 뇌피셜이 들어간 거지. 나도 뭘 추가했다고 지금 그리고 미소녀 애니가 아니었어. 그래? 감동적으로 본 건 맞는데 미소녀 애니인데 눈물을 흘려도 이상하고 땀을 흘려도 이상하고 아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요? 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림이 예쁘면 러닝머신 같은 거 하면서 웃었을 수도 있고 그림이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땀을 흘린다. 러닝머신 하면서 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군요. 이게 지금 소문이 만들어졌다. 너무 이렇게 와전된 거다. 4월은 너의 거짓말이란 말인데 저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그 여자 주인공의 피규어가 제 연구실에 있죠. 저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음악 소재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성장물이자. 그래서 아무튼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결론은 같죠. 황현찬 작가는 감수성이 섬세하다. 그러네요. 상당히 그 고해상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 굉장히 놀랐던 게 외모는 3dpi이지만 감수성은 600dpi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런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솔직히 그럼 황현찬 작가님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왜냐면 그림 작가로서 협업을 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김칸비 작가에게 이야기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고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학생으로 바뀌면 굉장히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명확하게 전달을 하셨군요. 그걸 이게 형도 유도리 있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 사실 웬만하면 황현찬 작가의 의견은 다 수렴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웬만하면 하도 의견을 안 주니까 많이 줘요. 되게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리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황현찬 작가가 참 되게 독특한 게 보통은 그림 콘티를 원해요. 보통은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림되잖아요. 근데 황현찬 작가 제가 이제 그림 콘티를 준다니까 하는 말이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제 그림 콘티를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지냈다고? 후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럭저럭이야. 내가 이 형 콘티를 받아야 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거부하더라고요. 이제 형은 그냥 텍스트로 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차마 그렇게 진실은 얘기 못하고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자기 색을 좀 묻히고 싶대요. 작품에 자기 색을 연출로 인해서 물론 연출을 제가 써서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는 건 황작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콘티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황작가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더 재밌지 않을까 했죠. 자기가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콘티를 짜보고 싶었던 거군요. 제가 이제 콘티를 직접 짜는 걸 더 좋아해요. 힘들긴 한데 콘티 짜는 게 그게 더 재미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스토리 작가님들 사이에서 이런 입장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스토리 쪽에 특화돼서 나는 그림을 그리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림 작가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스토리를 쓰는 것. 이게 나의 가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쪽은 글과 그림을 모두 했던 예를 들면 김칸비 작가님처럼 혼자 글 그림을 할 수 있는 작가가 글만 썼을 때 그때는 그림 작가 입장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겟 네임 시절에 아로하니 작가랑 합은 아주 안 맞은 건 아닌데 아주 안 맞은 건 아닌데 보통 이거 헤어진 헤어진 커플이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잘못 얘기한 거 성격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좀 안 맞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제가 너무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 하면서 제가 수정을 해버리면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아로하니 작가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완전히 격변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림 작가한테 어느 정도 저도 모르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저는 공감하는 게 되게 오래 살아남는 스토르 작가님들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그림 작가가 뭘 그리고 싶은지를 제일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신나서 그리게 만들고 싶다. 그거를 잘 파악할수록 이 작업은 잘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하잖아요. 텍스트 원고를 할 땐 모르겠어요. 영찬 작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최대한 영찬 작가가 재밌게 읽으라고 써요. 그러니까 너무 소설처럼 쓰면 묘사가 안 돼요. 너무 영찬 작가가 해야 될 게 많아져버려요. 그렇죠. 너무 소설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예전 작품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약간 드라마 대본처럼 받아서 하더라고요. 황영천 작가가 그래서 인물이 그 화면에 누가 있고 배경을 도표로 하고 지문 같은 거 지문 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에 만들어져서 그거 안에 넣어있더라고요.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했군요. 그림 작가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게 그림 작가가 보면서 재밌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나는 이런 방식보다는 황영천 작가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읽는 맛이라도 있게 그래서 이제 소설 형식이랑 지문 형식을 섞어 썼어요. 섞어 써서 그렇게 쓰니까 그래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물어보겠죠 제가. 일단 그림 작가가 재미있게 봐야 확실하게 그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나요? 황영천 작가님은? 진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우회적 답변인가? 그럭저럭 그럭저럭이었나요? 재미있게 읽으라는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칸비 작가님이 어떻게 그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마감대마다 받아가지고 읽어보면 어떻게 칸비 작가가 의도했던 그런 방식으로 읽혔어요? 흥미진진한데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도 많고 일로서 받아들여서 솔직히 텍스트가 오는 건 즐겁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걸 내가 그려야 되니까. 막상 읽었을 때 아 이걸 이렇게 그리면 내가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건 결론으로는 다 닿는군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연출하고 싶다라던가 사실 나 오늘 인터뷰 준비할 때 어려운 작품 얘기 안 해야지? 두 사람의 어떤 옛날 과거의 흑역사 서로 이렇게 서로 까고 놀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부분 너무 만족스러운 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짜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협업이란 이런 거군요. 라는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전공생이나 지망생들이 함께 무언가 작품을 판다 그러죠. 좋아서 덕질도 하고 마음만 있고 친해지면 함께 해보자는 많은 케미스트리가 나옵니다. 학생 때 특히나요. 특히 학생 때 어 우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비슷할 거야. 그래서 내가 글 쓸게 너 그려볼래? 그래서 이제 조롯 작품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뭐 행사에 같이 나갈 때도 많고 그러면서 각자 팀을 짜고 많은 경우가 그렇게 또 헤어지기도 해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 중요한 시작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느끼는데 두 분의 얘기가 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파트너십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부부관계로 비유가 많이 되잖아요. 많이 그렇게 비유가 되죠. 당사자들은 되게 불쾌해하지만 정말 맞는 비유거든요. 근데 딱 그 좋은 부부의 관계를 본 것 같은 금슬 너무 좋은데 끔찍하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후레자식이라고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나 그럼 이혼한 거야? 아니 지금 잠시 별거 중 아니에요. 잠시 별거 이거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너무 드립이 되게 폐드립이 돼가지만 작품 제목이 후레자식이고요. 여러분 비유상에서 두 사람의 공동 창작 결과물이니까 자식이랑 표현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서로 배려해주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한다는 것. 상상해주세요. 흔히 스토리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옆에서 보면 난 그림을 못 그려서 스토리 작가를 해야겠다. 약간 차선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김칸비 작가처럼 그림 작가를 재밌게 그려주고 싶다. 이런 포인트가 되게 저는 닿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본님한테는. 서로 눈을 안 맞춰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께. 고백하듯이 지금 칸비 작가가 뭐하고 있냐면 손으로 막 사탕 포장지를 뜯으면서 눈을 내리깔고 바로 옆에 있는 황영찬 작가가 얼굴도 안 보고 제 마음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황영찬 작가가 대답할 때는 손톱을 불어뜯고 있어요. 아니 손톱 깎고 왔습니다. 아니요. 김칸비 작가가. 황영찬 작가가 얘기할 때 칸비 작가가 손톱을 불어뜯다면서 서로를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요. 형이 많이 힘들구나. 아무튼 저는 매우 좋네요. 두 분이 잘 지내시는 게. 또 고백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기대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두 사람의 협업 과정 디테일들 서로가 어떻게 작업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후레자식이라는 작품 하나를 중심 예로 들어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죠.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듣겠지만 저희는 쉬었다 갈 겁니다. 너무 덥거든요. 여기가 황영찬 김칸비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이 팟빵 스튜디오 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1, 2, 3, 4, 5, 6 도합 6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열정이죠. 상당히 덥습니다. 저희는 쉬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교수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롱터뷰 그 첫 시간 김칸비, 황영찬 작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후레자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해왔는가를 들어봤습니다. 각각의 작가님의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두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얘기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처음에 데뷔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예전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사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스릴러가. 네. 너무 재밌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스릴러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모 때문에요?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칸비 작가는 스릴러를 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반응들 때문에 반응도 그렇고요. 아 그게 신나 쓰이는군요? 네. 연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기로까지 이게 갈리잖아요. 주무기로 인식이 돼버렸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애초에 이제 연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SF 판타지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으면 괜찮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나고 잘 됐어요. 그 정도면 잘 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너무 착한 방송인가? 아니야. 여기 좀 꿀잼으로 갈 거 그랬나? 하여튼 죽은 마법사의 도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죽은 마법사의 도시 죽었죠. 죽어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죽었대. 제목대로 가나요? 그냥 쟤는 스릴러를 해야 될 것 같다. 제목대로 가면 프리자지가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질린 거죠. 독자들도 이제 제 패턴과 제 감수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이 됐어. 오래된 감성이잖아요. 그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를 떠나서 일단 좀 지루해하는 것 같긴 해요. 패턴이. 그래서 이제 후레자식 같은 경우에 조회수 같은 거나 인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초심을 잃어가고 스릴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스릴러가 너무 하기 싫고 계속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압박감이 점점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소재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초심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사실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동기를 찾아 헤매고 계시군요. 어떻게 보면 데뷔작 때는 동기는 가득하고 상황은 안 따라졌는데 지금은 안정감과 어떤 관성은 생겼는데 동기는 잃어버린 상태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이랑 비교할 수가 없었잖아요. 일단 뭘 먹고 싶을 때 그걸 살 수는 있죠. 예, 예, 그렇죠. 예전에는 뭘 먹고 싶으면 조금 아껴야 되잖아요. 먹고 싶다로 끝나죠. 지금은 먹겠다가 되죠. 아낌은 먹을 수는 있었구나. 아낌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끼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루한 얘기고 직업적인 안정감은 10년을 했을 때 당연히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데 동기를 잃었다는 게 맞았네요. 계속 하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나 원하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에 좀 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게 이제 10년 딱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10년을 생각하는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조심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상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도전만화가에서 제 이름을 감추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던 시절로 도전만화가 분들이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 라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도전만화가에서 도전을 해서 먹힐까 그렇죠. 사실 이게 도전만화가나 배도에 계신 작가님들이 어떤 앵글에서 봤을 때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같은 정해진 파이에서 이미 안정감 있게 작업 생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파이를 빼앗냐 라는 반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또 오래 하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내가 진짜로 작품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맞는 걸까라는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양쪽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죠? 실제로는 실패한 게 원래 스토리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림 작가를 찾았어요. 실제로 찾았는데 이제 맘에 안 들었던 거죠. 왔던 게 이제 그래서 그냥 없어져버렸는데 그때 제가 그 정도로 좀 약간 간절했던 것 같아요. 조심을 찾는 거예요. 그때 장르는 뭐였나요? 그때 장르는 액션무디였어요. 재미가 없었구나. 그런가? 어쨌든 그리고 지금 방금 일축하시네요. 그런가? 사실 더 큰 계기가 있긴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 이유가 아루아니 작가가 거의 6년 가까이 쉬었어요. 팀 겟네임에 그를 맡으셨던 아루아니 작가님이시죠. 다른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쉬셨던 거예요? 하긴 했는데 게임 쪽 일을 했는데 잘 안됐어요. 다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카페로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절대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친구인데 저희 집 앞까지 와가지고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대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나가봤더니 자기 모바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림 원고 사마자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때 진짜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 정도까지 물론 어색하긴 해요. 3D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혼자서 노력을 하고 있었나? 어디서 이런 열정이 갑자기 나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현재 적생 네 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에 적생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글을 맡으셨던 작가님이 혼자서 그림까지 하기 위해서 3D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토리 작가가 이미지적으로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셨던 굉장히 귀한 시도였고 현재 연재가 되고 있죠. 끝났어요. 끝났죠. 연재가 정식이 됐죠. 네 됐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으셨군요. 이게 그림을 아예 못 그리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스토리 작가셨잖아요. 원래 완전히 있는데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친구 만화를 많이 보지도 않은 친구예요. 그리고 만화를 그려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 저랑 많이 작업을 하긴 했지만 만화를 그린 건 아니었어요. 소설을 쓴 거지. 그래서 수정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만화를 그려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얘기를 듣는데 걔는 옛날 그때 저희가 교수인형으로 데뷔했던 그 시절 그대로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는 계속 도전하고 수정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자긴 돈은 필요 없대요. 수익도 필요 없고 그냥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걸 예전 역에 잃어버려가지고 자극이 되는 얘기네요. 예전 역에 잃어버려가지고 중마도 그냥 뭐 줄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도 계기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사실 힘든 일도 많고 사고도 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버티는 게 되게 힘든데 그렇죠. 가끔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열정 예전에는 열정이 있었고 지금은 열정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작가자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기존에 연재하던 작가님들이 도전만화가에서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시는 현상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요. 아마 네이버 담당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도전만화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준비생들의 어떤 정해진 파이 정해진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미가 있으면 연재자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려는 게 담당자들의 의견이라는 말을 전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녀분들 중에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암튼 아루아리 작가님 말씀을 하시는데 황영선 작가님 표정이 전여친 질투어린 표정 전여친 얘기 하나 저런 그 칸비 작가님의 어떤 여러 가지 고뇌가 어린 얘기잖아요. 그걸 되게 가오나 씨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받았네요. 정말 마음에 확 확 와닿습니다. 가오나 씨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처음 들은 얘기예요. 저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제가 말할 때랑 들을 때 또 목소리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얼마나 이상할지 진짜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막 으로하고 미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익숙해요. 익숙해 또 다른 이름은 포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전 사실 오늘 계속 놀라움의 연속인 것이 첫 롱터뷰라서 지인이기도 하고 많이 알아왔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난 얘기를 들을겠어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었어요. 약간 힘을 빼고 가자라는 느낌 근데 이런 예상을 다 뒤엎게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황영천 작가님 얘기도 궁금합니다. 데뷔를 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자면 지금 현재의 위치나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에 작업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가 변했고 뭔 그대로고 어떤 건 또 달라졌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막상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난감해요. 방금 한 얘기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돌아볼 때가 아직 아닌가 하는 느낌이면 계속 앞만 보고 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기도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천천히 시간을 써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저는 이제 솔직히 살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편이라 거기에 탑승한 거죠. 그냥 운에. 남는 거 줘 그랬더니 후렷다 치 써주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여러 가지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에 데뷔했던 계기도 비윤때 네이버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겠습니까? 확실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연재를 하려는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경쟁률 자체는 지금이 정말 높죠.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뭐 바늘구멍이라고 저희 연재할 때도 물론 쉬웠던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인구가 분명히 적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하시기도 하지만 되게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이해가 되네요. 그때가 2009년이었나요? 네. 2009년에 데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많이 변했네요. 그때랑은. 그때랑 변한 게 있다고 하면 마인드라기보다는 제 주변 환경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정말 가난했으니까. 지금은 일단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줍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고맙고. 아껴도 잘 못 먹었던 때라고 하면 되나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 그렇죠. 만화가들 분들이 많이 결혼하셨던 것이 많은 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걸 들었어요. 만화가가 결혼을 하면 성공한 거다라고. 실제로. 슬프다. 옛날에 진짜로 근데 선배님들 중에서 의도하지 않은 비혼 작가님들도 꽤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계 전반적으로 좀 활황이 되면 작가님들이 결혼을 많이 하신다라는 오래된 경력의 담당자 말을 들었거든요. 확실히 저도 느끼고 있고 요약하자면 황영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더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데 계속해서 난 변함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변함없이 캄비 형이랑 지금 케미를 맞춰서 좋은 작품 뽑아낸 게 지금 목표고 오 그래요? 네. 지금 그냥 전에 이제 청강대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응 뭐 거기서 특강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제 노후예요 이 양반이 김캄비는 나의 노후다. 너는 내 인생이다. 연금. 그쵸. 나중에 몸이 죽으면 뇌만 분리하는 기술이 있으면 아 요게 되게 어떻게 들으면 그냥 애틋하고 좋은 말인데도 어떻게 들으면 되게 악랄하게 들리거든요.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마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상대 쪽은 그쪽에서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라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연금 취급이 된 캄비 작가님 보기에 저도 연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 그래 서로가 서로 연금이다. 아 부부 맞네. 금슬이네. 서로 보험 들어놨어. 그쵸. 그 서로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야 다행히 해피엔딩인데 그렇다면 제가 하려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네요. 두 분은 후레자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좀 파악을 해보고 맞춰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연금으로 생각할 정도로 전 연금이야.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캄비 작가에게는 여러 그림 작가님이 또 계실 수도 있지만 황영선 작가에게는 캄비뿐이다. 그건 아니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기 개인 보험 수익 다변화가 필요하죠. 일단 제가 그림 작가로서 활동한 게 두 번째이긴 한데 합이 이렇게까지 맞은 적은 없어. 처음이라 그래서 좀 편하해요. 솔직히 소통의 차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맞춰줬다는 얘기군요. 잘 알겠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들은 것도 수학인 수학인데요. 확실히 이 두 분은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큼 딱 답을 해요. 조금만 더 말해주지. 아 힘드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봤을 때 정확히 한 문장으로 답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황영선 작가님한테 궁금했던 건 쌀에서 황영선을 바꾼 계기는 뭐였어요? 검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써야지 적어도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이 알아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 조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초창기에 푼 작가님들 모여 계시던 커뮤니티에서 아이디가 쌀이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쌀 슬래시 황영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실제로 닉네임도 지금 계속 쌀이고요. 작품할 때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옛날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 버릴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럼요. 약간 쌀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모래자루 같은 거 들고 릴레이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부사관 뽑을 때 시험 볼 때 모래주머니에 들고 뛰거든요. 장교 뽑을 때 그게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탈역 들고 막 통나무 들고 삼촌 교육 되고요. 그때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아 쌀집 아저씨 그리고 제가 수학 시간에 졸았는데 불려나가서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얘 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쌀집 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다 유성으로 쌀이라고 썼어요. 이마에다가 네. 유성으로 마사루같이 쌀 고기보다 낫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남은 거죠. 슬픈 슬픈 연유군요. 나중에 친근하게 그렇게 남은 게 좀 솔직히 싫지는 않았어요? 네. 확실히 어렸을 때는 별명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우리는 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안 친하면 본명 부르고 더 안 친하면 성까지 부르잖아요. 야 황영찬 그런데 싸울 때 싸우자 할 때 성까지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게 아무튼 소중한 아이디였군요. 싸울 때 성 안 붙이면 이상하긴 하다. 그렇죠. 다정하게 부르면서 싸우면 영찬아 너 일로 와봐. 그럼 안 무섭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의 각각의 작업 공정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팟캐스트를 들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되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지금까지 들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세세한 작업 공정까지 막 여쭤보는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간비 작가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스토리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림 작가와 같이 호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림 작가도 해보셨고 스토리 작가도 해보셨으니까 뭔가 스토리 작가들을 지망하는 분들 특히 만화 쪽에서 이런 거는 꼭 좀 유념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일단 스토리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잠깐 멈추고 스토리를 하는 상황이라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보다 훨씬 스토리를 많이 오히려 저보다 어리고 경력이 안 돼도 심지어 학생이더라도 저보다 전문적으로 스토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면 만화를 만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만화를. 글을 쓰지 말고. 어쨌든 글이라는 형태나 아니면 콘티. 근데 분명히 스토리 작가 지망한다고 모두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최대한 만화를 생각 상정하고 글을 쓰더라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결국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담길 그릇은 만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겠죠. 보통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만화라는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소설을 쓰거나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형태로 쓰거나 할 때가 많은데 결국은 협력이고, 협업이고 만화라는 형태에 담길 것이고 그림 작가가 이걸 보고 그림으로 그릴 것이다. 라는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림 작가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림 작가가 어떻게든 알아서 그려주겠지. 내가 대충 연출해도 어떻게든 만들어주겠지. 완성을 시켜주겠지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버리는 게 서로의 케미에 맞는 게 저도 영찬한테 항상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대충 써서 그냥 너한테는 네가 알아서 그리겠지? 너, 나 잘못하면 내가 다음 시나리오에 백만 대군 써버리겠지. 몹신, 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몹신. 죽여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기대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제가 짠 연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기는 글을 쓴다든지 그냥 진짜 졸라맨같이 그려가지고 콘티를 대충 짜놓고 나머지는 그림 작가가 알아서 채우겠지라는 그런 방심. 그런 안일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지점 같아요. 여러 파트너, 10명의 팀이 있으면 10개의 팀워크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팀워크의 종류는 이런 거군요.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의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일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네, 안일하게 짜지 말라는. 잘 알겠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림 작가 입장으로 이 질문을 번역해서 받으면 어때요? 협업하는 그림 작가로서 뭔가 이런 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캄평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는 글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써주는 글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렇겠죠. 적어도 일단 노동량부터 차이가 나고 그렇죠. 갑자기 막 우주전함이 등장하는데 수를 셀 수 없다는 묘사가 나오고 스케일을 막 쓸데없이 키워버린다던가 그런 게 없어서 캄평이 형은 굉장히 편해요. 첫 문장부터 도시의 전경으로 아침 햇살이 미치는 미치겠거든요. 동이 트고 빌딩 숲이 나오고 그렇군요. 뭐 그거 말고는 그림 작가로서 그냥 그림 그리는 기계다 보니까 스스로를 되게 난리 평가하시지만 도구라고 들었거든요. 글 작가에. 아까 전에 캄비 작가가 얘기했던 밀어서 보자면 그림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싶은 방향 그리고 원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말이에요. 같으면 좀 짜증이 나죠. 화났어? 캄비자가 화난 것 같은데 갑자기 가원하신 목소리에서 불쑥 나오셔요. 그 스토리적인 면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와서 답을 하신 걸 보니까 질문 타임으로 가서 좋을 것 같아요. 무려 롱터뷰 첫 게스트고 첫 방송 녹음인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참관인 홍란지 선생님의 남편분이시죠? 네. 이게 밝혀도 되는 건가? 네. 뭐 아무튼 관계자시죠? 홍란지 선생님 관계자께서 무려 문자로 질문을 보내셨어요. 하늘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저희 집에서 같이 합숙하고 계시는 분께서 SF의 굉장한 조예 조예라고 보면 SF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 웹툰과 어떤 소설 이런 걸 볼 때 자기 식대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중마도를 굉장히 애착을 갖고 엄청 많이 보셨던 분이에요. 저도 남편의 추천을 받아서 중마도를 봤거든요. 오 진짜 재밌어 이러면서 오 내가 이거 왜 안 봤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시쯤에 할 걸 그랬어요. 아니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남편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마법사, 연금술사, 도사, 호모클로스 등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나 세부 설정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판타지와 이 설정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티브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존의 호모클로스 그러면 뭐다? 플라스틱 속 난쟁이. 연금술사다. 그러면 어떤 어떤 존재 이렇게 다. 그걸 만든 사람. 그렇죠. 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인식이 바꾸면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되게 기셨는데 대답이 되게 간결해서 괜찮습니다. 배송스럽기까지 하는데 대답은요. 제가 판타지를 몰라요. 오. 본 적이 없어요. 판타지 소설을. 오히려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개념을 만들었다. 네. 네. 거의 본 게 없어요. 예전에 드래곤라자 정도 봤어요. 어이구 중요한 거 보셨네. 어이구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봤다고. 할아버지겠네요. 어이구 드래곤라자. 한국 판타지 할아버지. 판타지 할아버지. 판타지 대장. 한국 판타지 대장. 그거보다 더 심한 퇴마로그 있죠. 퇴마로그. 퇴마로그. 한국형 판타지. 드래곤라자는 그냥 판타지. 대장. 그래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죠.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 보통 호문클루스는 어떤 존재인지 만들어진 존재.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있지만 그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양영순 선생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것도 덴마도 굉장한 세계관이고 정말 아니 어떻게 우주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세계관은 SF 진짜 조회가 정말 최고시다. 그래서 막 여쭤봤어요. 어디서 모티브를 영향을 받으셨죠? 똑같이 여쭤봤는데 저 SF를 잘 모른다고. 저 지금 양영순 작가님과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계속 여쭤봤어요. 혹시 그래도 영향을 받은 책이 뭐 이랬는데 없다고 하셔서 제가 남편한테도 또 합숙하시는 그분께도 또 이렇게 막 전했어요. 없대. 그랬더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시기 때문에 이 상상력의 폭발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재밌네요. 취재할 때 중요한 게 첫 번째 취재를 전문적인 내용으로 취재하면 발상이 딱 막히잖아요. 근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내용부터 취재하면 막 얘기가 뻗어나가잖아요. 판타지를 잘 아는 사람이 설정을 하면 그 틀거리 안에서만 쓰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명락에서 자유로운 설정으로 중마도를 그렸다. 그 비결은 양현순 작가님처럼 SF리나 몰라서 엿금은 제가 너무 SF리나 몰라서라고 하면 또 양현순 선생님의 댄경대가 출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댄경대님 저는 안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티브를 영향을 받은 건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포장의 왕. 참관인이셨습니다. 영희빈사 1호 하여튼 오늘 녹음은 어떠셨어요? 지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굉장히 걱정하셨던 거에 비하면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더웠던 거 빼면? 덥고 긴장되고 할 말이 자꾸 안 떠오르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거 치고는 말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평소에 황영찬 작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건데 오늘 한 2년치 말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거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가 가오나시라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니 원래 그런 목소리 아니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목소리가 엄청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자숙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목소리 깔리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전 제 목소리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칸부 작가님 같은 분이 심야라디오 DJ였으면 참 좋은데 되게 호러 분위기 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제가 첫 인터뷰 게스트가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는 작가님들이다 보니까 자꾸 장난을 거네요. 듣는 분들 불쾌하시면 죄송하고요. 사실 원래 인터뷰 되게 정중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신 권혁주 작가님과 홍란지 선생님의 반응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두 분 작가님 꽤 오래 알고 지냈는데 오늘 되게 뭐랄까 절대 사석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들 그렇죠. 사석에서는 절대 이렇게 손톱 묻어 뜯고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수줍어 하지 않고 종이 막 찍고 이러지 않으세요. 되게 쿨하게 앉아 계시고 항상 딱 그런 가오 잡고 계신데 그래서 가오나신가요? 되게 슬픈 bgm 깔아줄래요? 실패한 개그에는 언제나 슬픈 bgm이 딱이죠. 가오나신데 재미있는데 가오나? 가오 없어. 슬픈 bgm 부탁합니다. 참고하니 아 오늘 정말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가영이 말하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잘 알고 지냈는데 뭔가 이렇게 달의 뒷면을 본 것 같은 달의 뒷면? 네. 아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돼서 뭔가 좀 더 좀 치밀해진 느낌? 네. 들었습니다. 황영선 작가님 약간 달처럼 생기셨고 칸비 작가님 약간 뒷면처럼 생기셨거든요. 잘 어울리는 비유였습니다. 달의 뒷면. 오늘 어떠셨어요? 홍간진 선생님. 네. 저는 참관하러 왔는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참관을 하러 왔었거든요. 네. 근데 분리된 공간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고 부스 밖에서 보실 줄 알았군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학생들 정말 재밌겠다. 좋아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웹툰을 그냥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팟캐스트가 훨씬 더 흥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로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담으로 끝내주셔서 지난 회차에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각문화산업대학교의 만화콘텐츠스쿨 학생들이 야간작업 개인작업을 하면서 들을 거란 상상을 하면서 만들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야기라는 대륙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건 관심을 갖고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롱토뷰의 첫 번째 게스트로 최근에 호래자식을 연재 완결하신 김칸비 작가님 황경찬 작가님 오셨고요. 오늘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운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CKMC 팟캐스트의 두 번째 주자 롱토뷰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하셨고요. 황혁주였습니다. 네. 홍원주였습니다. 김칸비였습니다. 황영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자의 문제네요. 맥빠진의 인사였지만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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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